이번에는 34번째고 순서제어 첫번째 시간이에요 얘도 2개입니다 34 35가 순서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 제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이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에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프로그래머가 합니다 근데 이 명령어를 제어하는 방식 중에 이제 묵시적 순서 제어하고 명시적 순서 제어가 있어요 우선 묵시적인 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얘를 알아서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 묵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적어놓는 거에요 명시라는 거 적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씩 읽어볼게요 묵시적 순서 제어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그 언어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가 이뤄지는 거래요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더하기 곱하기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 묵시적 순서 제어 라고 한다 자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고투문은 분기문이에요 쭉 가다가 너 다른 데로 가 몇 번째 주소로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반복문 수식의 괄호 등의 사용이 대표적인 예다 고투문을 많이 사용하면 프로그램 이야기가 어려워져요 갑자기 가다 고투백 이렇게 하면 백행으로 쭉 가거든요 뭐 고투 천 이러면 천행으로 쭉 내려가서 또 봐야 되고 왔다 갔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투문이라는 게 이렇게 좋지는 않다 자 고투문의 특징은 얘는 비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구조적이지 못해 막 여기저기 분기가 되니까 프로그램 실행 순서에 임의 위치로 변경할 수가 있고 무조건 분기문이고 블록 개념이 없는 저급 제어 구조래요 장점은 포츄란의 기본 제어 구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제어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대요 직접 하드웨어 구성이 용이해서 실행이 효율적이고 구조가 간단해서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가 좋대요 단점으로는 이제 비구조적 프로그램으로 문장 순서 실행 순서가 엉켜서 굉장히 복잡해 질 수가 있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디버깅이 어려워지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 계층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식 내에서 수식이라는 게 뭐예요 식이죠 식 식에서 순서 제어 방법이 있어요 표기 방법이 나오는데 이 전위 중위 후위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 중위 같은 경우는 얘가 얘를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a라는 값과 b라는 값에 연산자를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위가 됩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앞에다 두는 거죠 우리 스택에서 표현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전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우리 프리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인픽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뭐 연산자를 뒤로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뒤로 뺄 때는 얘는 포스트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명칭 기억하시고요 얘네가 쉬우면서도 가끔 출제되는 애예요 자 연산자가 두피 연산자 사이에 표현된다 산술연산 논리연산 비교연산 등에 사용되고 이항 연산자에서 적합하다 이항 연산자라는 것도 뒤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항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뭐 end 뭐 o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피연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용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전위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가 두 피연산자 앞에 표현이 되고 피연산자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수식을 하나의 전위 표기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이런 식으로 자 후위는요 요렇게 뒤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스택을 이용을 한다 자 표기방법이 변환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위표현 방법을 전위표현 방법으로 바꿔보자 연산자를 앞으로 뽑자 이건데요 이럴 때 기억하셔야 될 건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쳐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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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아시죠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연산자를 앞으로 뽑아주면 돼요 가로 바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기 a 요 가로 바깥으로 오니까 곱하기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b c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얘가 전위표기 방법이에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후위로 바꿔보자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연산자 우선순위니까 얘니까 요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요 가로 바깥으로 그 놈의 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곱하기 더하기 요거 주의하셔요 가로를 쳐주고 그 그 가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전위표기 방법을 중위로 표현한다 그러면 딱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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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있다는 거는 바로 뒤에 있는 p 연산자들한테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넣어주고 얘는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요렇게 됩니다 자 후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돼 있었겠죠 요렇게 가로가 요렇게 되겠죠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고 요 가로 앞으로 들어가고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예제가 이랬을 뿐이고 기출문제 가면은 이게 전이나 후위를 중위로 넣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중위를 뒤로 뺀다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오늘 이제 막 예제 문제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은행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단항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하는 항이 하나일 때를 우리가 단항이라고 해요 자 이항 같은 경우에는 항이 두 개일 때 우리가 다항이라고 혹은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연산자를 갖는 연산이라고 그래서 얘는 낫 얘가 낫이에요 연산자 이게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컴플리먼트라고 하고요 자 쉬프트는 값을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값이 나눠지거나 곱해져요 이진수를 쉬프트 하게 되면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해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자 무브 이동시킬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다 항이 하나에요 방향이 하나기 때문에 자 이항 같은 경우에는 엔드, 오아, 익스크루십, 오아 같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외로 두 개고요 오아외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엔드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가 되겠죠 얘는 또는 조건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A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는 논리 곱이라고도 다른 말로 합니다 얘는 논리 합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실기 가면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하고 0하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하니까 1 곱하기 0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1하고 0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 논리 합이기 때문에 1하고 0하고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선생님 그럼 1하고 1 나오면 2 나오나 아니요 이진수에서는 참 거짓이거든요 얘가 1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고요 얘가 0이라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엔드라고 하는 거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이 출력되는 형태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 입력되면 얘는 참이 출력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하는 애는 얘는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요 두 값이 서로 다를 때 1이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오고요 아셨죠 두 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거식이 된다고 그래서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구문 트리 라고 해서 루트 최상위 노드를 기점으로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고 하위 노드 또한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 트리 형태를 갖는다 계층적 자료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이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끝난 거야 이게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너무 짧게 끝났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끝나서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요거 그 표현 기법 변경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우리 문제은행에서 검색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어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제어가 되겠네요 수식 표기 방법 중에서 연산 기호는 두 P 연산자 사이에 중위 인픽스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문제가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B C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D 마이너스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곱하기가 어때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우선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나중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겉에서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가로를 요렇게 쳐주는게 낫겠다 그제? 요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빼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얘는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더하기 A 플러스 B에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B 뒤로 들어가니까 곱하기 C 그 다음에 다 같고 마이너스 D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얘가 되겠네요 2번이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자 중위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산 기호는 두 P 연산 사이에 들어간다 기계적으로 해석하기가 좋다 P 연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항 연산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우선은 항이 중위라는 거는 P 연산자가 우선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너리 단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얘네 아니죠 요것만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국목래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한번 표현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검색을 화면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무자동화 그래서 여기다가 중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요렇게 나오네요 요놈을 자 그래서 해보면 얘를 보죠 X는 A 플러스 C 나누기 D다 그랬는데 얘를 앞으로 빼래요 그럼 어때? 요렇게 연산 순위 나머지가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전이니까 앞으로 빼주면 돼요 그 괄호 앞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는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나누기 C D 요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후위 표기 아래요 자 후위니까 얘는 이미 가로가 다 쳐져있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쳐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기로 나가면 되고 얘는 요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마이너스 곱하기 요렇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풀어드리면 좋죠 뭐 여러분들한테 요건 똑같은 문제네요 얘는 후위고 전위네 아 이거는 앞으로 뽑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어머나 여기 두껍냐 너 자 요렇게 뭐 가로 쳐줄게 없네 이렇게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전이니까 앞으로 빠지고 요렇게 빠지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A 빼기 B C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얘를 후위식인데 얘는 중위식으로 넣는데요 이게 비슷하네요 우리 앞에 봤던 거랑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D 곱하기 K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t taking The Whenin 감사합니다.